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발효주, 전통주 이런 술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막걸리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술들을 직접 여러분 식당이나 샵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느낄 겁니다. 보존이 오래 안갑니다. 특히 전통주나 발효주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사용하죠. 보통 누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유암플러스균이라고 발효종작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발효주, 전통주를 만들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딱히 이렇게 수리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식초로 진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술이 됐다가 뒤에는 이제 좀 시간을 더 두게 되면 이제 식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술 만들려고 했는데 식초가 되어버리고 또 술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마셔봤는데 식초 맛이 나고 그러면 참 사람이 뻘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초상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나 해야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상들은 이제 정류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효주를 만들어서 그걸 정류하게 되면 이제 정류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 도수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발효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10도 전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정류주는 뭐 아무리 못해도 뭐 30도 40도 50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존이 오래 되죠. 물론 이제 정류주도 계속 이제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보존을 하게 되면 도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0도에서 내가 한 2년을 이렇게 정류주를 보존을 했다 보관을 했다 아니면 숙성을 했다. 이러면 실제 2년 뒤에는 그게 이제 뭐 한 34도라든지 뭐 38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수가 확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일반 발효주보다는 정류주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보존이 좀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정류주가 고려 고려 때 몽고족들이 뭐 와가지고 전달을 했니 어쩌니 막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고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정류주가 발전해 온 거예요. 몽고족이 했던 어떻게 했던 몽고도 사실은 페르시아 쥐가 정복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몽고족들도 처음에는 마요주 먹었어요. 그 저 이거 이거 말젓이라든지 뭐 이런 젓들 있죠. 그거를 술로 만들어가지고 먹는데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정류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족도 거기서 배워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려 때 와가지고 이제 안동하고 제주도하고 뭐하고 이제 제주도는 일본 공격하려고 침략하려고 거기다가 몽고분들이 많이 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게 발달했다 멈췄다 책에는 글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뭐 그 하늘 아래 떡들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 인간보다도 원숭이가 술을 더 먼저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이렇게 우퍽 패인 돌구둥이에 이제 머룡과 이렇게 달달한 과일들을 따가지고 놔뒀었어요. 놔두니까 그게 이제 싸가가지고 술이 된 겁니다. 그걸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 원숭이들이.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어쩌면 원숭이들이 술을 먼저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보다는 고려 때부터 정류주가 있을 때 해도 실제 조선시대 때는 조선만 해도 역사 벌써 500년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정류주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류하는 소주골이라고 그러는가요? 소주 뭐라고 그러는데? 그 토기로 만드는 거 이런 건 독특하죠. 천세계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동이라든지 이제 동이 잘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만들기가 용이해요. 그리고 이제 동으로 하게 되면 냄새 같은 걸 좀 많이 동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는 이제 동을 가지고 정류하고 이랬는데 우리 동양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토기를 가지고 도자기 가지고 이렇게 정류를 하고 심지어 이제 가마솥, 솥뚜껑 가지고도 또 정류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 벌써 조상들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해온 거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잘 배워가지고 발전시켜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술들을 발효주나 전통주들을 이제 정류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보관도 용이하고 그리고 또 술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배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류주 같은 게 뭐 도수가 가다 보니까 조금만 한 잔만 마셔도 벌써 싹 올라오고 해가지고 되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뭐 저기 지가 젊은 줄 알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쓰고 있는 거 잘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류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몽고가 했던 뭘 했던 조상들이 그래도 뭐 거의 뭐 500년, 600년, 700년 동안 그걸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계산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술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일반 술보다는 정류주로 만드는 게 훨씬 용이하다. 보관도 용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제 술들에 이제 이렇게 조금 그걸 넣는 거죠. 이제 그 향도 넣고 맛도 넣고 기능도 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정류주가 훨씬 용이하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정류주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정류기 가지고 정류하면 되는지 알고 저도 뭐 이거 여러분 자주 보여드리죠. 정류기 중국산 11만 원짜리. 이 밑에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도 저 밑에 있는데 들기가 못해서. 그리고 이거 11만 원짜리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류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로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밑에서 불가열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장비를 뭐 산 걸 산다. 중국산 싼 걸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류가 도대체 뭐야. 정류주 만드는 게 도대체 뭐야.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과학 할 때 그 뭐 세양의 과학이 뭐 어쩌고 또 우리 우리나라의 과학은 어떻고 이러는데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초과학입니다.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게 탄탄해야지 다음이 있는 거지. 기초가 얄팍하게 되면 자꾸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일로 가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절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술, 전통주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실험을 해야 되죠. 자기가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만 하면 돼요. 왜? 봄에 나는 거, 여름에 나는 거, 가을에 나는 거, 겨울에 나는 거, 봄, 여름, 겨울 한 4철 정도 나는 거 다 술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게 되풀이가 되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이걸 해가지고 내 가게를 차려가지고 식당 같은 거 아니면 여러분 샵에서 하는데 이런데 소규모 주류 면허, 소규모 주류 제조 이래가지고 내 손님한테, 내 가게에서 내 손님한테 팔겠다. 이러면 그 허가나 있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요즘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잘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됩니다. 배경지식, 기초지식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게 그거네요. 뒤에 그거하고 색깔이 그거됐습니다. 아, 이 골치 아프네. 잠깐만요. 이거 연두색인데? 이거 뒤에 배경색하고 책이 이상해 보겠습니다. 뒤에 배경색이 있거든요. 그 배경색이, 이게 원래 이 연두색하고 이 연두색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돼요. 정류주 개론, 정류주 개론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하십시오. 검색을 하면 이건 책값은 3만 5천 원. 3만 5천 원이고 출판사는 광문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또 이걸 또 한 것 같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여기에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책 만드는데. 그리고 저자도 억수로 많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자기 분야에 전문적인 그거를 여기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 3번 정도 읽었습니다. 이랬는데 억수로 잘 돼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류할 때 좀 깜깜했어요. 정류주 만들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인터넷에 조금 나와 있는 지식 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 제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뭘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밥도 많이 먹지만 공부도 좀 많이 해야지 뭔가 조금 돌아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거 아주 양도 안 차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또 이거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거 같고 막 이러는데 이 책을 한 번 딱 보고 나니까 싹 어머니 끝입니다. 그래서 정류주에 대해서는 정류주 개론. 이 책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돼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류주를 만들면 좋아요. 좋고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보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술이 시간이 1년 지날수록 2년 지날수록 3년 지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이게 맛이 부드러워지고 깊어집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정류주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정류주에 대해서 아니면 정류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 배경 지식 이게 튼튼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제가 50번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하다 보니까 한 3번 읽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번 정도를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번 정도 읽으면 100번 읽으려 하니까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50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번을 다 읽는다고 해서 밑줄을 꺼요. 한 번 읽으면서 밑줄을 꺼고 두 번 읽으면서 또 바란 걸로 세 번 읽으면서 빨간 걸로.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은 거는 빨간 거만 남죠. 그래서 그거를 50번 읽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읽고 나면 그다음부터 50번 읽는 거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뭐 이런 거 정도 같으면 1시간 이내로 다 읽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좀 심심하다 하면 한 번 그냥 보면 한 번 읽은 게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류주, 종류학, 종류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배경지식, 기초지식 이걸 몸에 완전히 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이거 되든지 말든지 하지 대충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대충 하면 대충 망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말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정류주 개론 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가를 갖다가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